여담을 한 것이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요게 포인트고요.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체육시설 요는 정도가 언급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긴급자동차 7번이죠.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도 뽑았죠. 소구혈 한 번 더 해볼까요. 새 패키지로 볼 필요가 있다 있죠. 그래서 소구혈 소구혈 그 다음에 경군 수교경 요게 본래 긴급자동차죠. 본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지정권자는 지방청장이죠. 지방청장. 그래서 전전전 순서는 약간 변형했지만 전전전 도미노 요게 전전전이 입에 훨씬 더 입에 잘 붙으니까 전기사업 가스사업 주로 자금용 차량이죠. 응급자금용 차량제죠. 그리고 2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되는 차죠. 간주되는 차는 유도죠. 유도되는 인데 유도되는 인데 경군이죠. 경찰 그리고 군. 그리고 두번째는 생명이 위급. 생명위급. 그리고 혈액운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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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운송. 긴급히 뭐가 필요합니까. 혈액을 운송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야.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소구혈. 그 다음에 경군수교경. 다만 이제 경찰도 당연히 뭐야. 본래 목격. 그리고 위에 보니까 긴급자동차는 아까도 했죠. 본래의 긴급한 용도죠. 요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구급차인데 구급상황이 아니라 뭐야. 병원 원장이 자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긴급자동차 취급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구혈. 경찰도 그냥 경찰 타고 있다고 해서 다 긴급자동차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기출문제도. 서울시 기출문제도 보셨죠. 경찰이 타고 있다고 해서 다 긴급자동차는 아니죠. 그래서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국군도 마찬가지예요. 국군. 주한미군.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에 군 내부의 질서지나 부대의 질서에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가. 우리 군 헌병 차량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행군할 때. 그렇죠. 왜 이렇게 할 때. 뭐입니까. 차량 통제를 하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차. 이게 뭐야. 본래 긴급자동차죠.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수사죠. 수사기관의 자동차. 우리가 수사를 보통 경찰이 주로 많이 하지만 누구도 않습니까. 검찰사무관.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를 하잖아. 그럴 때는 뭐로 취급됩니까. 본래 긴급자동차로 보는 거죠. 그리고 7번은 길게 됐지만 그냥 교도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뭐 가나다를 구분해가지고 시험문제 세부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교도소죠. 그래서 교도소 하면 교도소의 범죄, 소년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